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간단히 터치만 했을 뿐인데 전력 시스템이 가동되고 불이 켜진다. KT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는 PC와 KT가 제공하고 있는 영상 전화기 그리고 아이폰 그리고 향후 상용하는 아이패드와 같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별도의 IHD라는 단말기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 스마트 그리드의 시범 단지로 선정된 곳은 동봉리, 김영리, 월정리 등 12곳. 현재 스마트 미터기를 단 가구도 600여 가구에 달한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보면 큰 성과다. 지금은 전체 시스템을 검증하는 실험 단계다. 이 과정을 통해 스마트 기술의 적용이 검증되면 한국형 표준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대한 후 다른 나라와도 기술 경합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가 적용된 스마트홈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거실은 어느 가정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다만 TV,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여러 단말기들이 눈에 띈다. 집에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조정하는 도구들이다. 전자제품을 가동하면 플러그에 전달되는데 플러그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를 차단시켜주는 절전형을 사용한다. 이번에는 거실에 전등을 작동시켜보자. TV 모니터로 집안의 전력 사용을 조절할 수도 있다. 전등을 껐다 켰다 하는 동안 전력의 요금 단가도 동시에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가 실증단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에게도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은 친숙해졌다. 하지만 개념부터 어려운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처음부터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운 스마트 그리드, 저희도 막 만들어가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르신분들이 상당히 생소하죠. 저희가 아는 지식을 설명하는 것보다 쉽게 풀어서 마을 단위로 저희가 저녁 때 찾아가서 회관 같은 데 찾아가서 어르신이나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여러 번 했었고 공식적으로 리 단위로 해서 전체 설명회를 저희가 또 했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가입자 모집이 안 될 경우는 가구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받았었고요. 그럼 제주도 주민들은 그 효과를 얼마나 체감할까? 올해 초 실증 가구로 신청하고 태양 전지판과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했다는 할아버지. 이거 스마트 그리 태양열을 하기 전에는 전기료가 3만 원 이상이 나왔었는데 그거 한 후로는 한 달에 1130원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겐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가정과 같은 여러 가구들의 전력 시스템을 조정하는 곳은 어디일까? 이곳은 스마트 그리드 통합 관제 센터. 이 화면은 EV 자동차와 EV 충전소의 현황을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EV 자동차가 지금 어디에 있고 충전소에서 얼마나 충전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고요. 일종의 스마트 그리드 네트워크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사용자별, 시간대별, 장소별로 수요량을 파악해 전력의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한다. 여기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반짝이는 게 각 가정에서 실증하고 있는 가구들이고요. 그리고 황토색으로 반짝이는 게 EV 전기장차 충전소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은 지금 리뉴어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리뉴어블 발전기고요. 그 효과도 한눈에 파악된다. 풍력, 태양광 등이 시간대별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저감하는지, 실시간 요금의 변화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어떻게 늘고 주는지도 파악한다. 단전사고도 막을 수 있다.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있어서 통합 관제 역할을 하는 통합 운영센터를 한 예는 최초이자 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IT 기술과 더불어서 또 전력 개통 기술, 아주 우수한 전력 개통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녹색 기술이 세상을 무섭고도 빠르게 바꾸어 가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태양과 바람을 에너지로 바꾸어 내고 또 생산한 에너지를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첨단의 기술 그 덕분에 세계는 지금 검은 화석연료의 시대에서 녹색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 녹색 기술이 사람과 지구를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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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